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 100일쯤에서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강좌가 바로 생명과학 100일의 기적 그리고 생명과학 총정리 이와 같은 강좌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쯤 되면 그 전에 있었던 공부에 대한 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했던 부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캐스트 영상이라든지 짧은 짧은 강좌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강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아울러서 수능 준비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전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총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꼼꼼하게 짚어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과학 총정리 100일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0일 동안 저는 완전히 달라진 또는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험생활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마 만약 재학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1월부터 공부를 했겠지만 1월하고 2월에는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다들 구경수도 열심히 하고 탐구 마저도 인터넷 강의든 아니면 현장으로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3월이 되고 나서 3월하고 4월, 5월하고 6월 이렇게까지 한 4개월 동안은 내신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 준비해서 특히나 과탐인 경우라면 이런 부분에 빈틈이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아가 있는 그런 강좌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또는 지금 내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했던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어떤 걸 따라가야 될까 이 갈팡질팡 하거나 또는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선생님이 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 2시쯤 돼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총정리 100일의 기적을 만들게 됐던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 지나가 있는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특히나 과학에서 탐구해서 정시에 몰입할 수 있는 이런 수능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총정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개념완성이라든지 그런 것 아래에서 같이 공부했던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그대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요즘 문제가 나날이 복잡하게 나오죠. 신경계 문제도 그렇고 호르몬 문제 중에서도 호르몬의 자료를 분석하는 유형 그 다음에 방어 파트인 경우라면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꼼꼼한 부분이 이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혈장이나 혈청이라고 얘기하면 항체만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옛날에 개념 공부했을 때는 충분히 알았는데 막상 문제로 만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첫 번째는 우리가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수능에서의 등급까지 올라가는 것 안에 가장 첫 번째는 비유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 이게 1번인데 그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경계나 호르몬, 방어 그리고 5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한 개념 총정리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강좌 안에서 총정리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또 두 번째는 기출을 바라보는 안목인데요. 여러분 기출을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중에서 기출 문제를 아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애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출 문제인 경우에 맨 처음에 기출 문제를 봤다면 기출 문제에 내가 문제풀이를 적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좀 끌려가면서 좀 어려운데 이렇게 풀면 될까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문제에 끌려가는 여러분들의 형태로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출 문제 옛날 기출 문제도 있고 요즘 기출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요즘의 기출 문제에서 주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꼼꼼히 자 꼼꼼히 문제를 탁탁 짚어가면서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내면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이 아주 중요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스킬이 나름 나 스스로 채화됐는지도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꼼꼼히 짚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강좌는 현장 버전으로 앞부분이 지금 채워져 있는데요.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굴에 눈빛이 좀 수심이 가득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정규방 커리를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실제 의미 있게 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될런지 눈빛에 약간 물음표가 되게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 문제를 다다닥 같이 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눈빛에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가 약간 또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 강의로 듣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조금 여러분 기출 문제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나간 기출 문제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기출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리 정돈이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모두에게 필요한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핵심적으로 컴팩트하게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잘 짜여져 있는 예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액기스를 딱 하고 만나서 마무리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은 전혀 시간 낭비 없이 선생님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꼭꼭 빠짐없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가원의 눈이에요. 이제 평가원이 9월 평가원 작년에 9월 평가원에 이렇게 나왔는데 딱 두 달 후에 수능 문제로 얘랑 어떤 부분이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난이도가 높아졌는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아 우리의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는 바라보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와 같은 관점으로 기출을 같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100일의 기적에서 가장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실 알고 보면 개념완성 강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6월 평가원으로 9월 평가원 평가 문제가 25학년도를 겨냥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죠. 3월하고 4월. 5월까지만 해도 기출문제를 열심히 다뤘던 그 강좌를 했을 때만 해도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어찌 보면 및 베이스를 기출문제 또는 25학년도를 위해서 기본,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강좌에서는 우리의 실제 있었던 6월 평가원과 그리고 우리의 9월 평가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는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이 나오고 난 후에 종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 평가원이라고 얘기했던 올해 달라진 패턴이 무엇이었는지 작년과 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9월 평가원이 나오면서 작년에 있었던 9월 평가원 문제가 수능 문제로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25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좀 주목해야 될 것인가 주목해야 되는 9월 평가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같이 쌤이랑 같이 낱낱이 파헤치는 거죠. 그럼 보면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에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수능 시험 안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길은 1번 개념에 대한 꼼꼼함이고요. 그리고 절대 모두가 맞추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다져 넣는 작업 1번 필요하고 또 두 번째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풀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툭 하고 던졌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풀었지 라고 얘기하는 이 수준으로 풀어내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시험을 겨냥한 우리의 평가원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수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가장 필요한 이 작업을 선생님과 함께 이 강좌 안에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이 함께 달려왔던 아이들도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정리정돈 하시고요. 개념을 공부했던 학생들 또는 기초를 공부했던 학생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정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좀 늦었다 싶었는데 걱정됐던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부랴부랴 같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기는 만큼 선생님 수업시간에 여러 번 얘기할 건데요. 욕심이 생기는 만큼 그 다음에 고난도 엔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욕심이 생기는 만큼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선생님이랑 같이 타임어택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로 그 다음으로 나아가도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큰 아주 중간다리 역할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강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 강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기 때문에 올해도 이 강좌를 통해서 도움받고 수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넘치는 여러분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 저와 함께 백일의 기적, 정말 기적을 향해서 달려나가 보도록 해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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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